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젠 쩌 황가우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항상 설레서 앞으로도 과태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타오이안 파일럿의 팀을 전에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운송 컨셉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언니가 친언니가 이제 하운송에서 성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보사가 상징하는 새팔이 주황색이고 그리고 타오이안 파일럿의 상징적인 새파도 주황색이라서 되게 뭔가 저랑은 운명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치유 강함을 느껴서 타오이안 파일럿의 팀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오게 된 계기는 일단 제가 한국에서 두근학교때부터 시언니도 활동을 해서 입출렛 전에도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대만에 처음으로 왔을 때 뭔가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도 새로운 도전이 항상 즐겁고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대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고 예쁘신 아이린 씨를 닮았다고 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린 씨 전혀 안 닮았어요. 전혀 안 닮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불리고 있는 제 별명이 있는데 미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가름이 어려우시면 미미라는 별명으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미 미미 저는 번주왕보다는 응원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항상 긴장을 할 때마다 옆에서 멤버들이 긴장하지 말고 나의 매력을 많이 보여줘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델짜리요? 델짜리는 저는 싸동의 짜리인 줄 저는 어 처음 세 번 불려왔었습니다. 세 번 지금 빼고 세 번 아 저는 어 에바르시기 정말 저한테 젤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잘 가리지 않는 편이라서 다 잘 먹는 편이고 그리고 또 될만한 집도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띠쌩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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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계란하시면서 정말 마음에 들고 또 봐발씨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저는 어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특별하시고 또 매너가 좋으시고 또 정말 길이 엄청 깨끗하시더라고요. 아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해주고 기회가 있다면은 어 보조할 때 받고 있어요. 뭐 다 적당했자면 일반 하우핑폭에서는 어 보통 팝업어든가 와 또다시청이 어 컴퓨포분들에게 접착할 수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 그만큼 관심이 적었고 그 경우리장에서의 치안의자분들은 이런 관중분들의 의원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치안의자분들이 되게 다양한 역할들이 많더라고요. 어 요 저번에 제가 타오이안 파인하우스 경기를 봤었는데 이제 신기하게도 팝콘 컨셉으로 더 경기전에 기내방송도 하시고 또 수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대만 치안의자분들은 기우장이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역할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일단 치안의자분들은 직업이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활동을 배워본 적이 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피지컬 여러분에게 나와준 촬영진문들을 보고 저는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또 8월 조금 그것들이랑은 약하지 않을까 그것을 보다는 뭐 내 약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메달이 메달이 이제 비수가 96단을 해서 어 그래도 저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4명 위에니까 약간 약간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 아 아 아 아 저는 메달이 질목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조금 높다는 것을 건드려서 하는 편인데 이제 갑자기 얘기도 없이 메달을 열어보 하셔서 메달이 언제나 좀 일어나가네 그래서 제가 떨어뜨릴 때도 도저히 빠졌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또 바로 끊어버렸었고 막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랩몰아 피지프라 출연진분들이랑 되게 재밌게 네 출연을 했더니 아 네 연락한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서로 연락하는 방 카카오톡 건드리고 있거든 겨울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수사까지 다 모임을 대체하셔가지고 같이 모여서 어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이제 피지프라 백 2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저는 귀에만 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고요 그리고 저는 더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해보고 싶고 어 그리고 지금 타우이안 사유라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그 그 구간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Q. Q. Q.